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답게 살아가라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행위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 호세하는 좀 독특한 행위예언을 하게 되었죠 아내 고메열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위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하고 또 선지자로서는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예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하가 고메열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용서하고 끝까지 그녀를 다시 데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본문에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우상 숭배입니다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정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모습은 음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들에게 복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바할과 아세라 신상 앞에서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할 때 우상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비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태양을 비추고 거기에 대해서 복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 풍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탄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잃을 때입니다 감사를 잃을 때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6월절, 오순절, 또 그리고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이 이 절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다 그 얘기들마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수학 전이나 수학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개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절개들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개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개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1절에 이미 너희가 감사할 것을 다 우상들에게 감사로 드렸고 우상들이 한 것이다 라고 다 인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절개에는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야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선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음란과 교만입니다 음란은,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의지할 것을 두는 것이고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가 동일하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음란이든 교만이든 그 이후에 나오는 증상은 감사를 상실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왜 감사를 상실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를 상실하는 것이죠 호세야스에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음란한 고매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의 품으로 갈 때마다 그녀를 다시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또 값을 주고 사오고 이러한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되풀이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의를 자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이 철저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려는 사건을 통해서 기적적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에 몇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는 먼저는 이들이 성겼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또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 본다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자랑해도 건강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지만 돈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명예를 자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임에 대해서 직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은퇴하면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 가지 재앙에 담겨진 이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우상들이 실상은 내게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내가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내게 해를 끼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점점 뺏어가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그 모든 것들은 해를 끼치는 것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열 가지 재앙의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출애굽은 나의 힘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장자 죽음 때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외에 그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홍해 때도 마찬가지죠 홍해 가를 때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들이 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점점 나오는 또 우리가 여우수와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열이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에서도 난공불락의 열이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아 열이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난공불락의 열이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작은 아이성 정도야 얼마나 쉽겠는가 그래서 조그만 인원이 가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이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가 뭡니까 열이고 무너뜨린 것 오로지 100%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이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만한 능력도 실성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나의 힘으로 했다는 고백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했다는 고백 이면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이고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하는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잃을 때입니다 정체성을 잃을 때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면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원래 몇 가지의 사명이 있죠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시고 임원으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신 그 이후에는 교회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중보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불라는 것은 아군의 개선이나 적군의 침공을 막을 때 부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이 칼의 이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군의 개선을 멀리 나팔을 불어서 말해주는 것과 혹은 적군의 침공이 왔음을 멀리 말해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심판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건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지옥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회귀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오히려 여호와 신앙을 멀리 전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상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깨우치는 사명입니다 에스겔 3장에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시대의 지표가 되어서 그들을 깨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이 파수권의 사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이 올라갈 때는 아마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언제 한번 바벨탑 한번 쌓아보나 그러면서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런 바벨탑도 내 인생에 한번 쌓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파수권은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홍수가 치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바벨탑을 부러워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홍수가 치기 바로 직전에 멸망의 때가 임박하기 바로 직전에 명령대로 산위에 방주를 짓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고 조롱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파수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만이 팽배해지게 될 때 심판이 세상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예측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징조는 바로 교만이 팽배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요나의 니누의 선포처럼 이제 곧 니누의 회계로 인해서 그 민족이 돌이키는 것 같은 역사가 이 시대에 파수권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서 방주를 짓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살아계시고 이제 곧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그리고 삶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은혜를 잃을 때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잃을 때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은 즉 하여권을 그들이 바흘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더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럽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은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영적인 가는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은혜의 감격과 시간이 짧아질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길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벗겨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영적인 은혜가 있었고 영적인 감격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자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가 지금 우상 숭배와 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신앙의 영적붕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반드시 동반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었고 사랑의 고백이 있었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감을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임재가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길가래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탄하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악을 행하는 것을 통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하므로 추가합니다 광약길을 걷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인생은 광약길이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광약길이냐 사도행전의 그 시대와 같이 어둡느냐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어두운 시대냐 중세 시대와 같이 어두우냐 이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느냐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주님 만나는 영적인 감격 십자가의 감격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도 감격이 있다면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임제의 감격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가 기름 없이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 없이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 것과 동일하게 아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고 아무리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거룩과 어떤 외형적인 거룩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제와 거룩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갈의 은혜 길갈의 추억 길갈의 기적이 회복되면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제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임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내가 오늘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의 임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것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부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